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느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란 이번 주의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색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기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강도가 다 다르기에 신앙의 색깔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정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영적 색깔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영적 본질을 바라보므로 되는 줄 하나가 됩니다 영적 본질은 지난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나 주구나 다 주의 것이고 또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방향을 맞추며 나가는 것이 영적 본질이며 또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럴 때 자연적으로 온니스가 되어주고 또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귀한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되시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본문 14장 13절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한 삶의 바로 기본은 무엇이냐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 들일이 없도록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들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체질은 창세기 3장의 옛 체질로 칭찬과 격려하기보다는 나와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비판입니다 믿음이 강한 송도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송도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송도들이 믿음이 나보다 좀 연약한 송도들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시험들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혹시나 위험한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재빠르게 우리가 치우듯이 서로 시험들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또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음식물과 같은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정의의 그러한 개념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바로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우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그리스도로 믿은 그것을 바로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은은 다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 속이든지 응답 속에서라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묻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재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대석과 부활로 구원하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어지고 물질과 성공과 또 하나님 떠난 그 바벨탑 속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렵 속에 붙들려 살던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장된 인생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의 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영원한 평안함 속에 온전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은 6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결을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가정과 직장과 사회 현장 속에 너무나도 많이 몰아쳐옵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평안함을 뺏어가고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불신앙 속에 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 즉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기쁘면 우리의 모습에서도 기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도 기쁨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지신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던 증거로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막 기뻐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 사업이 잘 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기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갑으로 함산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우리의 예수 그리스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무엇이 있어야 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 안에 저희가 구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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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낸 가리라 감옥 안에서도 오직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곳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사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산업과 나에게 주신 직분과 또 우리가 가는 밟는 현장이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들이 살아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지는 자는 인간관계도 잘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교위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결론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 앞에 또 불신자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또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인정해주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고 화평케 하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림 받아서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이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회 안에서의 부서를 통하여 기관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내가 기다려주고 또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32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된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온니스를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송도들처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원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지역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시는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그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언제나 누리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CVD IP에서 이제는 LVT MPO라는 또 엄청난 축복의 단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레버리지 지렛대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의 지렛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영적 무게의 삶이 쉽게 옮겨지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지라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렛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슬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영적인 큰 그릇이 나는 안 되는데 내 수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영적인 큰 그릇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그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도구인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가장 영적인 큰 그릇 다음 세대인 우리의 후대인 랩런트를 키우는 그릇 기도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언약 전달자로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트랜스턴미션 변화 날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잘못 각인된 나의 애틀을 깨고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치우시켜주는 역할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사는 노바드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인생 작품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성교 랩런트를 세우는 응답을 남기는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인생 작품을 우리가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플랫폼 우리 교회가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영혼권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전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웃소싱 외적으로 흑암문화가 판치고 있는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운동을 후대와 지역과 민족과 또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누가? 언적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렘과 온유드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가지고 여기 있어 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어 스펠링 단어를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인생 최고의 작품 언약의 작품 균형 작품을 남기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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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